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군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오전 한전 전북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한전 전북본부장과 지사장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 3명은 최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와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브로커 51살 강모 씨와 담당 공무원 41살 정모 씨는 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두고 수백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회계 누락과 시설 관리 미흡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민관합동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6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6건의 회계 누락과 시설 미흡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복지시설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와 서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민, 바른미래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야당일 때 줄곧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벌였고, 청산 대상이라던 적폐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닷새째 단식 중인 같은 당, 손학규 대표의 뜻에 동조하는 의미로, 전주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 측에 경고성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자광이 언론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사업에 임해줄 것을 자광 측에 부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광 측은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산하 산단환경민관협의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주산단 환경오염방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방지협의체는 소각장의 대기배출시설 점검,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주민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인 김제시 109면 부용저수지에서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과 동미나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옛 김제공항 부지, 벽성대 부지 등을 대체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오늘 창립 제49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난 49년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0분쯤 전주시 덕진동의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무주, 장수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3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의 고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이 오간 정황을 부착하고 한전 전북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자활 사업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입니다.